야, 네이버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포시마크가 도대체 뭐길래 네이버 주가가 역대급 폭포수를 그리면서 내려앉고 있죠? 시총 탑10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투자주의 종목이 되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진짜 처음 봅니다. 오랜만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고요. 포시마크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 사단이 났나 한번 알아봅시다. 네이버 주가의 일봉차트입니다. 심하네요. 이건 좀 심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야 하는 이유 이제와서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 거면 이렇게까지 올렸나? 이렇게까지 내릴 거면?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주봉입니다. 참담하죠? 월봉이에요. 월봉상 120선을 하회한 주가가 있다? 귀하네요 아주. 야, 외국인이 이거 보시면 약속이나 한 듯이 던져버렸습니다. 이틀 동안 뭐 들고 있는 거 다 팔아 그런 느낌으로 쏟아냈는데 아, 뭐 일단 주가는 사단이 나버렸고 그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찾아보죠. 뭐 때문인지 다들 뭐 얘기는 들으셨죠? 미국판 당근마켓을 2조 원에 샀다. 그건 뭐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 전에 최초 트리거는 일단 이거였어요. 네이버, 너무 비싸다.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보다 비싼 게 말이 되느냐. 시티증권에서 네이버에 대한 매도 의견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1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게 보시면 10월 4일 기사잖아요. 10월 4일 오전 기사니까 이 리포트는 아마 10월 3일 뭐 이쯤 나왔겠죠. 우리 연휴 때 그때까지만 해도 9월 3일 종가가 19만 3천 5백 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만 원 또는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리포트 나오자마자 이날 아침부터 사실 10월 4일 날 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네이버는 8.79% 급락하는 그런 계기 트리거를 하나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논리는 이거예요. 자, 미국의 알파벳이 PER 15.2배 메타가 10.1배 알리바바가 9.7배 텐센트가 16.8배다. 근데 네이버가 22.8배가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긴 하네요.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리고 또 네이버는 지금 카카오랑 쿠팡이랑 경쟁하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또 감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 막 자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네이버는 사실 유연한 고용이 생각보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컨트롤 잘 할 수 있느냐 위기 때 잘 이겨낼 수 있느냐 의문이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여기서 끝났으면 하루 급락으로 마무리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또 기름을 들이부었죠. 포시마크 인수.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당근마켓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고 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중고 패션 쪽에 특화가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금액을 보니까 어? 단위가 다릅니다.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도 되게 큰 맘 먹고 인수한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이거 지금 이 정도의 금액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는 하죠. 도대체 이게 어떤 플랫폼이길래 NH 투자 정권 자료인데요. 보니까 비싼 거 파네요. 배러 댄 유 루이비통. 특히나 이 여성분들의 패션 쪽에 많이 좀 특화가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또 중고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명품 플랫폼은 뭐 명품의 중고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명품은 오히려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플랫폼인 것 같은데 주요 지표를 보니까 영어가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죠?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가입자입니다. 가입자가 8천만 명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평균적으로 그거 플랫폼 한번 들어가면 25분 정도 머무른대요. 그 뭐 찾고 결제하고 결제하지 않더라도 계속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25분 정도는 걸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GMV 그러니까 판매량 정도 되는 거죠. 1.8빌리언 그리고 또 레베뉴 이거는 뭐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26밀리언 그리고 에비타 7.3밀리언 이 정도면은 규모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가져와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디스커버리 베이스드 쇼핑, 서치 베이스드 쇼핑 이게 참 영어가 많아서 좀 헷갈리죠? 죄송합니다. 제 자료를 이거밖에 못 구해서 디스커버리 기반이라는 게 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우리 흔히 쇼핑몰드 들어가면 그거를 보고 네이버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최저가를 더 찾아본다든가 찾아봐서 네이버에서 쇼핑을 또 구매를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면 중장기적으로 시너지가 확대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네이버가 인수하기로 했다.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시너지 효과인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게 시너지를 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인수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 가격에 샀느냐 굳이 왜 15%의 프리미엄까지 부여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한 논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거래액도 보시면 액수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장률은 둔화되죠. 이용자 수도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장률은 둔화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성숙된 플랫폼이 거래액이나 이용자가 계속 성장률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한 명에서 2천 명 되는 거랑 2천 명에서 2천 백 명 되는 거랑은 분명히 성장률은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플랫폼을 굳이 2조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것도 이 플랫폼 기업들 다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이런 거액을 써야 했느냐 그래서 이제 시티증권의 뒤를 이어서 노무라증권 그리고 CLSA가 다 목표가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노무라증권 18만 원 투자회견 중립 CLSA 19만 원 다 10만 원대로 이렇게 낮췄어요. 또 이런 기사까지 나오네요. 참 유튜브를 구글이 가져갈 때 2조 원을 썼대요. 근데 네이버는 지금 포시마크 가져간다고 2조 원을 썼잖아요. 아니 어떻게 벼룩시장 가져가는데 2조 원을 쓸 수가 있느냐 이런 비아냥 섞인 소리까지 듣고 맙니다. 그러면 네이버한테 물어봐야죠.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자 굳이 많은 업체들 중에 포시마크를 결정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 인정. 그동안 이제 네이버가 내수기업이라는 이유로 솔직히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다. 성장 정체될 것이다. 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진출용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최적의 분야. 해외에 그냥 막 무구잡이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해외의 투자자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분야는 이 C2C 커머스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정하고 나니까 포시마크는 독보적인 인수 대상이더라. 왜냐하면 유저의 80%가 MZ세대. MZ세대를 먼저 공략하고 그들을 잡아야 마치 틱톡처럼. 틱톡도 이제 중국 플랫폼이지만 MZ세대를 공략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플랫폼이 됐잖아요. 그리고 네이버도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도 접목을 하기에 좋아 보이더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가 크림이라는 플랫폼을 사와서 잘했거든요. 이게 또 제가 신발 거래할 때 많이 쓰는 플랫폼이라서 여기서 실제로 팔아보기도 했고 사보기도 했기 때문에 MZ세대가 많이 씁니다. 특히나 요즘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워낙에 한정판을 많이 내놓으니까 이런 리셀 플랫폼이 정말 시장이 커졌죠. 그래서 요즘에는 네이버가 인수하고 나서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신발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명품도 팔고 되게 뭐 유명한 스트릿 브랜드 그리고 연예인들이 런칭한 그런 한정판 브랜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MZ세대들이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는 플랫폼이고 성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쪽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찾아보니까 리셀 시장도 물론 커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스타객스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미국에. 이게 미국의 크림 같은 건데 여기서 되게 그 나이키나 아디다스 한정판 신발들이 거래가 많이 됩니다. 크림도 스타객스를 보고 많이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스타객스가 되게 친숙해서 되게 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포시마크의 이용자가 한 4배 정도 많아요. 어? 그 정도면 포시마크 진짜 큰 건 많네. 압도적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이 작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크림 가져간 거 진짜 잘했고 앞으로도 정말 MZ세대 노려서 타겟팅해서 점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다들 하지만 막상 뜯어보면 지금은 차입금도 계속 쌓이고 이익이 생각보다 잘 안 나고 있대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경기침 채우고 정말 플랫폼 기업들 힘들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크림에다가도 적자 나고 그 와중에 2조라는 거금을 또 포시마크를 인수해 보면 그럼 너네 진짜 힘든 거 아니냐라는 논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질문을 했나 봐요. 아니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매크로 상황을 봤을 때 이 시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네이버가 뭐라 하냐면 외형 밸류가 낮아져서 오히려 싼 가격에 좋은 행사를 인수할 수 있었다. 지금 사죠. 언제 사냐. 이런 얘기를 해요. 보니까 맞긴 맞아요. 포시마크라는 기업의 주가가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40달러 넘었다가 지금 10달러 때잖아요. 17달러에 인수를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사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우리도 주식 투자할 때도 그러잖아요. 네이버도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싶어서 샀다가 다 물린 거긴 한데 포시마크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네이버 입장에서 포시마크의 주가도 바닥이라고 봤나 봐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가장 기본적인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니까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내기가 어렵죠. 뭔가 무리한 것 같은데 일리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쓸데없는 기업인 줄 알았는데 쓸모 있을 수도 있겠다 싶고 그래서 키움증권 리포트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키움증권 리포트냐 솔직히 국내에서 관련된 리포트 네이버 이 사태 나오고 나서 나온 리포트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용 좀 억울하다. 과매도 했다. 외국인들이. 이런 얘기가 많은데 김진구 연구원의 리포트는 좀 냉정합니다. 보시면 중립 이하의 의사결정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중립 이하. 중립 이하라는 거는 어쨌든 아쉽다. 결정이. 뭐 이런 말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포시마크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영업이익이 적자에요. 3,700만 달러 올해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했고 결국에는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다. 이거 지금 가져가는 거 솔직히 타이밍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성장성을 수익성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이버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보는 게 타당하다. 지금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도 희망적인 거 하나 네이버의 방향성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었고 앞으로 글로벌 점유율을 어떻게 높일 내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사실이었는데 커머스를 중심으로 꾸려갈 것이다. 라는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는 그 의지치는 높게 평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앞으로 성과로 보여줄 필요는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뭐 돈이 현재 현금성 자산이 4.4조 원이 있기 때문에 2조 원대 인수하는 거 뭐 할 수는 있어요. 물론 부담은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데다가 이거를 2조 원을 크게 땡겨버리면 앞으로 다른 데다가 뭔가 투자를 하거나 그게 양날의 검일 수 있죠. 더 좋은 기업이 나왔을 때 거기다가 투자를 못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큰 돈을 쓰지 못하게 될 거니까 비용은 여기가 바닥일 수 있다. 라는 그런 관점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헛투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잘 지켜보자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한마디 소리 나는 대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승권 못 내기만 해봐라. 성과 못 내기만 해봐라. 잘해야 됩니다. 이제 네이버가. 2조 원 그거 진짜 뭐 옆집에 강아지 이름 아니거든요. 물론 네이버가 일 잘해서 번 돈으로 투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믿고 투자하신 분들 그분들의 그 피같은 돈들이 모여서 어쨌든 2조 원에 한 목숨 분명히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믿고 투자한 개인들에게 성과는 내줘야죠. 증명을 해줘야죠. 우리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걸 언제쯤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